FABB BIRD 자꾸hel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뭔데 오늘 뭐 시 잔친날입니까 시 왜 이리 많아요 하긴 뭐 제가 시니까 시 정도 돼야 이제 서로 치고받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된다 해야 되나 자 손도 다 풀렸 겠다 어떻게 되요 이게 뭐야 교 빼고 나머지는 랜덤 이다 랜덤에도 이긴다 하하하하 참아 아 또 승질 건드리네 됐다 승질을 건드리네 태태전 자 입 아파요 제가 입이 아파요 그냥 태태전은 말도 하기 싫어요 장난치나 태태전 무슨 태태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태태전 테리 제가 잘 알아요 고르로 테리 잘 잡죠 위진같은 거런데요 아이씨 자 이거는 먹기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중중당 제가 저거 당하나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자 됐다 뛰어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미안한데 미안하네 미안하네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냐 바로 지옥행 이거 5선 이기면 10만원이라고요 이거 지금 10만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잠깐만요 지금 루갈 찬스 왔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나이스 5선 이기자 이긴다 모른다 진짜 모른다 상대 또 갑자기 1주케 2랜덤에서 또 3개 또 다 고른다 짱나게 잠깐만 하아 참 저거 저렇게 막는다 제일 좋아하죠 됐다 아하 막을 줄 아네 제노 제노 아 제노 안쓰네 아 제노 첫판 이겨놔야된다 첫판 무조건 이겨놔야된다 힘들어도 이겨야된다 첫판은 됐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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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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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뭐야 이거 아 나 무슨 템포 한번 죽이기 아이고 나 참 아 저렇게 되나 아하 아 저거 됐다 많이 때렸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딱 딱 딱 딱 좋다 좋다 고 고로로 제일 좋아하죠 그렇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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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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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 장난치네 지금 아허 아허 아 아 아 아 아 아 웃고 있다 지금 웃고 있다 지금 됐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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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질건 빨리 져주고 이길 수 있을 때 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판 하는게 쉽지 않아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질건 져줘야 돼요 체력 낭비하면 안되니까 체력이 무한이 아니에요 야 아 이씨 아 장난치나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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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 왜 이렇게 긴데 잠깐만요 야.. 손씨.. 왜 이리긴데 이거.. 이거 손씨! 야이씨..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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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고 candidatures 아이씨..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아하 이걸 피해 아하 이거 나 참 빠르지 순삭이거든 이게 아하 짱나게 하네 또 심리전 걸기 있죠 심리전 심리전 쓰기 있어요 잘 타네 누굽니까 벌벤 할게요 잘 타네 빌리 하지마라 했죠 랜덤으로도 나도 빌리 하면 안돼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빌리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굿 요 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아아씨 아아 두상 쳤잖아 테리로 빌리 잡는거 귀신같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 진짜 왜이래 이거 계속 그 있으면 계속 맞아주나 어디 쥬대 쥬대 아아 뭔지 이거 아 신곡킥님 C등급 언제 사냐구요? 아 신곡킥님 아 또 만원을 보내주셨네 신곡킥님 센세라니요 센세라니 신곡킥님 그 물비 물비도 아니라 꾸정물비 아니에요? C, B 왔다갔다 거리는 저한테 공식전 졌으면 죄송한데 그 좀 짜부 아 짱난리 아니네 아씨 아 아씨 짱난리 알겠지 계속 맞아준다 어디 어? 계속 맞아줘 내가 계속 맞아준다 아주 그냥 신곡킥님 언제든지 하시지 언제든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됩니다 됐다 자 죽었다 짱난리 어딨어 씨 자 여러분 미션 걸려있어요 집중 좀 할게요 자꾸 집중 못하게 한다 집중 좀 할게요 지금 계속 회방이 눕는데요 미션 지금 다 다 됐는데 지금 야이씨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지금 죄송한데 게임 끝났나요? 게임 끝났어요? 게임 아직요? 여기서도 5대4 역전 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? 자 가자 아 잠시만 저거 뭐 들키 없나? 들키 없나요 저거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파란테리 골랐습니다 여러분 블루테리 아시죠? 빨간테리가 포션이면 블루테리 뭡니까? 어떻게 돼요? 집중합니다 바로 바로 집중요 바로 집중요 나도 또 잊으려라 또 잊으려라 랩몬 와나 버전 이러보니까 하아 아 씨 수우랑카 생각을 못했죠 수우랑카 생각을 못했죠 시간 끌지 마 수고했단 말은 안할게요 미션 제가 성공을 못했나요 역시 C등급의 벽은 매우 높네요 오히려 B등급의 벽이 더 낮아요 C보다 비율이 더 낮아요 저도 같은 C이지만 비슷한 등급끼리는 그게 있어요 느낌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